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상대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부디 나의 전일생에 고급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원생강마음에 온다님 함께하소서 하나님 원약에 빛나는 이 마품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원약에 빛나는 이 마품이 우리의 손에 치유하시게 하소서 나의 믿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열정이 빛나게 써지지 않도록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오직 고급만을 위하여 나의 열정은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 부디 나의 전일생에 고급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원생강마음에 우리의 손에 치유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원약에 빛나는 이 마품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원약에 빛나는 이 마품이 우리의 손에 치유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원약에 빛나는 이 마품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원약에 빛나는 이 마품이 우리의 손에 치유하시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치유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약의 바톤이 나에게서 끊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 흐름 속에서 또 기도 흐름 속에서 또 전도 흐름 속에서 임원일 축복 누리시기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숱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의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하시기로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정보를 접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챗GPT가 등장한 지 불과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챗GPT 이게 한글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체감을 덜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한 영어권에서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이 개발도 해주죠 계획도 세워주죠 거기에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그림도 그려주지 겨우 기술 하나 스타트 끊었을 뿐인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몇 년만 있으면 전반적으로 어떠하게 시대가 변하겠습니까 AI 시대가 도래하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분야 가운데 목사, 신부, 성녀가 1순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과 10년 후면 AI와 우리 후대들은 위드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시대를 풀 것인지 시대를 볼 것인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왕으로 견고한 망대로 세움을 입지 않으면 세상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복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당장에 지금 딥베이크 그 기술로 가짜뉴스 하나 만들어내면 불신앙으로 다 속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데 말씀이 내 안의 왕으로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말씀으로 세상 보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불과 10년 후 AI와 위드하는 시대가 오면 시대적 후유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시대를 볼 것인지 분별할 것인지 지금부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오경만 우리가 제대로 눈을 떠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시대와 나와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한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이 안에는요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는 땅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인 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또 세계보고마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인류 일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인류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그런데 창세기 50장과 그 다음 장인 출애국기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이 400년이 흐른 뒤 250만명으로 생육 번성하게 되었죠 이것이 출애국기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출애국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과 모세라는 한 사람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지로 묵상하게 되면 참 우리와 굉장히 낯익지 않습니까? 그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평행이론으로 평행이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평행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지금 나와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으로 내 믿음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를 지금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길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40세 때까지 그런데 노예를 죽이게 된 일이 들통나서 정치인 라이벌 관계에 있던 다른 왕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정말 미대한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죠 그러고는 출애국기 3장 2절에 호랩산에서 떨기나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400년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았잖아요 그것은 400년간의 고난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 너를 내가 서겠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난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당에서 데려 나오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드디어 250명을 데리고 추레굽하게 됩니다 추레굽한 지 3개월 만에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약 11개월을 머무는 동안 모세는 신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또 사람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내 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저 내 위기서에는 시간의 이동이 없습니다 신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문 후에 내 위기서에서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고 난 후 가난 땅을 종복하기 위해 다시 이제 가난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명씩 총 12명을 가데스바네야의 그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호수하와 갈렙을 제외한 불신앙의 보고로 38년을 바란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38년을 그 좁은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요 정탐꾼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 바란 광야에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괴산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38년 광야 생활은 가난 땅에 들어가야 할 후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시작된 지 몇 년도입니까 1993년도에 보면 기초 메시지가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뭐 3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2034년입니다 10년 후면 AI와 우리 후대들은 위대하는 시대입니다 루 목사님 연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5세 정도 되셨죠 10년 후면 물론 살아는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메신저로 2, 3, 7 현장을 날아다니기는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루강수 목사라는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 바울 같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 모세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 바울보다는 모세 같아요 모세는 딱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루 목사님도 우리의 사역도 앞으로 딱 10년 남았습니다 10년 후면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대들이 본격적으로 세상 현장에 나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평행이론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진다면 나는 요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2034년입니다 제 자녀 같은 경우는 26살이 되고 또 막내는 19살이 되겠네요 2030년에서 2080년은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절대 망대로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를 지나서 5차 산업시대는 우리 랩런트들의 시대라고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어떤 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가따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성취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본부에서 흐르는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와 이 시대가 나의 정체성과 맞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역사만이 아니라 성경은 흐름의 역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내게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시대시대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보고마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지나간 일들의 기록만이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원인을 밝히고 있고요 또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초래교회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눈을 가지고 랩런트의 미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금톨 시대이죠 민숙이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랩런트 고함 여자들 여자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섹스 파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했는데 종교 파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아니죠 저기 그림을 보면 가데세바나에서 38년간 강야 생활을 하고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합평지 모합동편 땅에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는 십딤이라는 동네에서 섹스 파티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종교 파티 거기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래위기 서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저는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알고 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래위기 18장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민망하지 않습니까 래위기 18장 8절에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또 다른 말이 많이 있습니다 래위기스에 왜 이런 19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가난한 땅 문화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랩런트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2세대 하면은 다 문화 정복 가난 종교 그 종교 정복 한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후대들 또한 섹스 파티 종교 파티라는 허가 문화에 완전히 정복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스미스쿨을 다니는 제 셋째 아이가 작년에 자기 동생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스라 금톨 시대 누가 만든 줄 알아? 루강수 목사님 만들었어 흥 루 목사님 나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톨 시대를 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가 문화 앞에 보금 유지 허가 문화 앞에 보금 지속 허가 문화 앞에 보금 보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 보금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스 1장 6제에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보금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다른 보금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보금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초대교회 바울시대에 이 영적인 상태들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였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들이었지만 평행이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금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무슨 소리하노? 제 속으로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위기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대들이 가난 문화의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으로 우리 후대들도 광야 2세대와 같이 안 그래야 되지만 평행이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우리가 금톨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금톨시대를 통해 먼저는 내가 이 시대 랩런트로 남은 자로 보금유지 보금 보존의 사명감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대 랩런트로 보금이 끊어지지 않도록 남길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천국 같게요 지옥 같게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조차 없이 지옥 같다면 정말 좀 억울하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 부터를 인류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 와서야 시작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11장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의 시대마다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만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욕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서 끊을 일이 아니죠 그 앞세대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세대 사람들은 또 어떡하고요 또 그 앞세대 앞세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이 주옥에 간 이유는요 언약의 계열속에 있는 사람들이 후대에서 후대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시대에 복음이 끊어진 것입니다 내 연수에 상관없이 나는 이 시대 랩런트라면 세상에 섞이지 않고 복음 유지 복음 보존하는 남원자의 사명과 내 연수에 상관없이 나는 이 시대 랩런트라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남길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불과 10년 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AI와 위대하는 시대가 옵니다 4차 산업시대를 통한 후유증 그래서 5차 산업시대는 우리 랩런트들의 시대라고 우리가 거품만 넣어줄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풀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볼 것인지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지켜나갈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으로 경고한 왕대로 세움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커녕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으로 경고한 왕대로 세움을 잃지 않으면 세상 문화 허가 문화 이기지 못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레위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고벤 자손 엘리아비 아들 다랑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준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요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들이 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의 총회 위에 서서로 높이느냐 여러분 내 위의 정손 고라의 반역이 시대시대마다 반복되는 평행이론으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사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괴핵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빵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괴를 통해 지금 나를 통해 지금 우리 후대를 통해 성취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눈이 있다면 지금 본부에 흐르는 메시지와 우리 교회의 강단 메시지와 이 시대가 나의 정체성과 맞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고 나가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성경은요 정지된 역사가 아닙니다 기록된 역사만이 아니라 흐름의 역사입니다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 그 일들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계 3장 선화과 사건은 과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계 3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 한 장으로 시작해서 지금 본부에 흐르는 메시지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와 이 시대가 나의 정체성과 맞다면요 나는 요호수와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2사에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시대 렘런트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말씀이 내게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올해 세계 렘런트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아직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컨벤션센터에서 다들 모여서 대회를 할 때가 참 좋았거든요 특별히 렘런트 나이 때 전도자의 고백을 하시잖아요 작년에 우리 대구에서 했을 때도 전도자의 고백을 하셨죠 모합동편에서 모합동편에서 일어난 십딘사건 그 이후에 세계보고만 할 땅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 2세대들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한 전도자의 고백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하죠 그 고백이 신명기서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모세가 광야 2세대들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한 신명기서와 렘런트 나이 때 전도자의 고백 그 장면이 표현을 하자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평행이론으로 특별히 흐름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말씀이 내게 왕이 되면 이 때를 위하여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주셨죠 이 때를 위하여 말씀이 내게 왕이 되면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고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대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교회 안에 다른 보검이 평행이론이 되지 않도록 민숙이 민숙이 25장 1절에서 3절 민숙이 25장 1절에서 3절 우리 후대가 세상 문화에 종식되는 십든 사건이 평행이론이 되지 않도록 민숙이 16장 1절에서 3절 불신앙으로 인한 당을 짓는 그 사건에 소가 넘어가는 그 평행이론이 되지 않도록 예언의 말씀인 성경으로 시대를 보는 가운데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시대의 랩런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내 안에 말씀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는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화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 주 인도 역사 교통 총만하심이 말씀이 내게 왕이 되어 시대를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므로 이 시대 남은 자로 천명 소명 사명의 그 믿음을 감당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가정과 우리 후대와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지교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경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